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도 너무 안좋고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안좋아서 다들 집에만 계시죠? 저희도 요즘 집에서 쉬기만 해서 타투랑 꽁치가 요즘 너무 심심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투랑 꽁치의 힐링데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출발해보세요 오! 기가 오네요 타투랑 꽁치랑 힐링데이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원래 이거는 산책 나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리두즈를 주문했는데 일반 리두즈랑 달라서 산책을 좀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손목에도 맞고 이렇게 가슴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허리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산책 영상 찍을 때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디자인이 예뻐서 좀 멋스럽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타투랑 꽁치를 위해서 써보려고 하는 건 토들윙에서 나온 펫 나이트 테라피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타투랑 꽁치와 테라피로 힐링데이를 보내 볼게요 쌍자를 넣는데 이 문구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모든 애견인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타투랑 꽁치가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쌍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쌍자를 열면 타투와 꽁치에게 마사지를 해줄 테라피 벨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온열 찜질기라고 하네요 그 온열 찜질기를 이 벨트에 연결을 해서 쓰는 건가봐요 벨트가 질감이 되게 좋네요 뭔가 내 몸에 차고 싶은 질감이랄까? 사용 방법은 이 벨트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고 이제 이거를 타투랑 꽁치가 마사지 할 수 있게 타투랑 꽁치한테 줘야 돼요 뒤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온열 찜질 겁니다 오늘은 타투한테 테라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차투야, 이리 와봐 차투야, 이리 와봐 차투? 차투? 네, 차투? 이거 왜 쉬고 있어? 이렇게 자, 요렇게 사투 가름 사이즈에는 안 맞아서 위에 얹어서 요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잡아주는 걸로 사투, 앉아 엄마 봐봐 엄마 후추 와, 끓이요 나 reluctant 야, 매니저기? 마사지 받는 거 왼지 눈에 이렇게 안치고 그냥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 어머! 루렁 손님! 루렁이 손님 믿겨주세요 이렇게 마사지 해 드릴게요 짜장면! 아 따뜻해. 따뜻해. 똑똑. 똑똑. 나가! 막! 옳지. 집사2장 이리와! 카톡, 이리와! 이리와 봐! 엄마가 더 졸려 카톡야, 엄마가 더 졸려? 엄마가 더 졸려? 나도 졸려? 머리에 너의 오줌이 묻은 기분이야 꼼찌, 꼼찌도 해볼까? 오빠, 이거 따뜻한데? 꼼찌, 이리와 봐! 오줌이 앉아있었니? 그치, 또 오줌이 앉아있었어? 기다려! 꼼찌야! 아, 꺼졌다, 나! 아, 꺼졌어! 오늘, 꼼아야 돼, 이렇게. 꼼꼼! 올해 꼼찌, 이 꼼꼼, 이 꼼꼼, 이 꼼꼼, 꼼, 꼼찌야. 이제 ㅋ 머금편. 꼼으, 잔, 꼼꼼! 이 꼼꼼는 등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ㅎㅎ 콩취 표정 콩취 표정 좀 적응됐어? 콩취 표정 콩취 마음에 안들어? 콩취야 마음에 안들어? 너 기분이 안좋아졌어? 좀 따뜻하지? 따뜻해? 안해 아 그게 이쁘다 우리 콩취님 그럼 너는 얼굴 마사지랑 같이 해드릴게요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 콩취가 좋아하는 얼굴 마사지 눈 마사지 받으면서 얼굴 마사지도 받으세요 우리 콩취님 콩취님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콩취는 마사지를 참 좋아해요 아주 귀여워요 더해줘? 더해줘? 아 귀여워 여기까지 왔어 눈이 좀 따뜻하세요? 콩취님 이게 쓸개골탈골 같은 거 있는 몽몽이들한테 댕댕이들한테 좋다고 해서 우리 콩취가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요즘 계단도 맨날 이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맨날 내려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엄마가 하나 샀어 엄마 멋있지? 귀엽다 귀엽다 아가들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저는 애들의 힐링 데이에 힐링 포인트를 찍을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마사지하고 있는 흐흫 고마워 계란을 만들어주고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찜의 온도도 30분 Futuro 김말이 계란찜을 넣어서 계란찜을 넣기 기다려 뜨거워 기다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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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냄비 꽁치 마사지 끝났어? 우리 꽁치 마사지 끝났어요. 꽁치 풀어줄게. 옳지. 마사지 끝났네. 따뜻했어? 여기 온기가 느껴진다. 따뜻해. 꽁치 어때? 꽁치 받아보니까? 그거 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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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양식까지 먹으면 오늘 힐링데이 끝 이렇게 영양식까지 먹으면 오늘 힐링데이 끝 이렇게 영양식까지 먹으면 오늘 힐링데이 끝